이게 이 사주대로 한다면 작년부터 개망신스 들어왔는데 개망신 보통 개망신이 아닙니다 지금 개망신 개망신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니라 개망신 개망신이죠 개망신 그리고 내가 안 될 줄 알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 머리는 알아 뭐만 잘지 마음도 알아 근데 또 때로는 5분 또라이지 5분 또라이 5분 또라이 5분은 마음도 봤다가 5분은 또 거기가 있다가 5분은 마음도 봤다가 5분은 거기가 있다 왜 이래 아 지금 너무 복잡해갖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젖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보통 개망신이 아니고요 좀 살고 싶지 않을 정도요 지금 죽어 내가 누구한테 무당이 죽어 그런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너 한밤째는 왜 이렇게 수습도 못할 일을 이렇게 젖어놨을까 또 그러고 왜 이렇게 한 여자 가슴에 왜 이렇게 비수를 꼽을까 또 그러고 왜 아인 줄 알면서 본인이 아인 줄 아는 것은 본인도 잘 알아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실수가 이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끌고 집 밖으로 가버렸나 지금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 부부가 있어요 자주 만나고 항상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그런 오래됐어요 사이도 근데 이제 그 친구 와이프 네 이제 친구 와이프랑 이제 좀 이렇게 가깝게 돼갖고 지금 이런 일이 개방신수 맞네 아 근데 왜 마음을 못 잡는 거야 한번 물어봐 음 일단 저는 긴지해요 마음이 그 그쪽 그 친구 와이프랑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 이상형에 가깝다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랑 결혼은 했지만 솔직히 저도 남자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쁜 여자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 친구 와이프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얘기도 낳고 관리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그쪽 와이프는 모델 할 만큼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말도 싹싹하게 하고 그런 거에 제가 처음에 반한 거죠 예 그러면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더 마음을 줬는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는 거 같고 또 그쪽은 시큼둥한 거 같고 하니까 이제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네 자네 점을 보면 아 네 진짜 위험한 기로에 서 있네 지금 왜 서 있냐면 그 친구 와이프가 가정 포기하고 나온다면 노가정 지금 다 애들이고 마누라고 다 버릴 생각하고 조용히 둘이만 어디 가서 딱 살자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 야 새끼야 왜 욕하니까 기분 나쁘냐 정신 잘해 새끼야 나도 너만은 동생이 있고 그 친구 와이프를 사랑할 게 없어서 그 친구한테 대목 받고 니 와이프한테 대목 받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친구 그 여자는 와이피라는 사람은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 여자 사는 인생이 하양의 사료를 가지고 있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너를 갖고 놀았던 거라고 놀았던 안 놀았던 니가 어쨌든 니가 어쨌든 거기에 말려 들어간 너도 잘못했지만 지금 니가 더 화가 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일평 이날 일 때까지 너 바라보면서 아까 뭐 너 와이프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그래 니 이상형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뒤에서 니도 해주고 뒷바라도 해주고 그치? 네 너네 부모한테 그만큼 잘하는 여자가 있어? 그건 맞죠 진짜 잘하긴 했어요 저한테도 부모한테 근데 너는 그 여자의 향수 냄새에 취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여자의 이쁨에 취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어쩌다가 다른 여자를 품었는데 그 여자 품은 그 맛이 너가 못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?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어 여기가 불을 끌어 왜? 너 와이프 다 알고 있지? 네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얼마 안 됐으면 반성의 기미도 좀 비치고 무릎 꿇고 비려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 하면 어? 내 부모한테 미안한 거 하면 어? 내 부모한테 미안한 거 하면 애들한테 아빠가 어? 잘못했다 그런 맘도 어? 어? 그냥 그 친구 와이프를 어떻게 만날까 거기에 지금 너는 지금 응?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잖아 그게 저도 미치겠다는 거야 그게 저도 선생님 욕먹어도 싼 것도 아는데 그래서 난 너한테 그래서 뒤지라고 그런 거야 무단히 사람한테 어떻게 뒤지란 말을 해 어? 그리고 네가 먼저 죽을래 친구한테 먼저 죽을래 딱 이거야 어? 그 친구가 만약에 어? 이제 그 착한 친구가 어? 너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묻는 친구한테 완전히 발등 찍혔어 그 친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어? 너네 한 사람의 인생만 조진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주위에 있는 인생을 다 조지고 있어 어? 이러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어? 네가 반석의 기미가 하나도 없고 어? 그 여자한테 여자가 온다 치더라도 그래 우리가 너무 넘지 말할 선을 넘었다 둘이 그렇게 해결하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해 물론 마무리 안 되겠지 쉽게 되지는 않겠지 어? 근데 여기에서 난 네 와이프가 너무 불쌍하고 네 친구가 너무 불쌍해 설마 설마 내 친구가 아니겠지 알면서도 아니겠지 사람이 있잖아 너무 큰일을 당하면 내 머리를 비워버린다 하더라 네 친구가 딱 기억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싶은 만큼 응? 너 나쁜 새끼네 네 한 사람 좋자고 그리고 그 여자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어? 너는 일회용이었어 어? 하루하루 일회용 어? 그 여자는 사람으로 있잖아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람 취급을 않고 이름으로 취급한 여자한테 네가 어? 왜 녹바지게 그냥 네 와이프 이쁜 와이프 애들 이쁜 애들 바라보고 살지 왜 그랬어? 어?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게 저도 너무 납득해서 온 거예요 나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넌 다 잃어 넌 다 잃은다고 네가 지금 현실을 판단 못하는 거 보는데 이건 자네 사주제 이건 와이프 사주제 응 내년 3월 2월 와이프하고 완전히 이벨스야 그러면 네가 지금 네가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현실을 못 깨달은 것 같아 네가 네 와이프가 딱 집 떠나면 넌 미쳐버릴 걸 넌 그게 현실을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너 와이프 있잖아 너랑 살고 싶은 맛 요만큼도 없어 그냥 겉으로만 내 여보 응응 해주는 거고 용서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무슨 용서야 네가 지금 고민할 것은 그 여자가 떠나는 게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애들 다고 죽네 간다고 이 새끼야 어? 아직까지 현실 파괴 안 된가 보네 어? 내 친구 와이프가 좋아서 난 또 그 여자를 장달을 하고 싶어 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?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다 놓쳐 뭐 와이프든 어치고 너는 진짜야 어? 진흙 속의 진주를 너는 진짜 못 알아본 거야 이 등신 새끼야 어? 이 여자는 그냥 보기에 좋은 꽃이고 너의 와이프는 진흙 속의 진주였어 이 미친 새끼야 어? 뭐 뚱뚱하고? 어치고? 어? 나 뚱뚱하다 뚱뚱한 뭐 여자 아니냐? 니가 바람 피우고 무슨 고실이 없어 그런 고실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뭐 남바답지 못하게 그런 고실을 말을 해 너 비급해 근데 있잖아 비급한데 있지 내년 2월달 3월달 니가 어떻게 견딜 건데 어? 이 미친이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틀린지 안 틀린지 너네 집에 장로 화장대 있지 어? 어? 눈 열어봐 그 이혼소리 쓸 거야 너 지금 니가 정보로 온 게 지금 받겠을 거야 니 와이프가 그냥 그냥 봐준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심이 되니까 계좌를 찾겠지 너 와이프 안 봐줘 어? 안 봐준다고 어? 사람이 착할 때는 착하지만 한 번 돌보려면 내 와이프 무서운 여자야 어? 이 정도 요즘 시대에 시부모 공경하면서 내 엄마처럼 생각하고 내 아비처럼 생각하고 니 뒷바른 여자 두물어 그래서 흑석이 진주야 진흑석이 진주라고 진주를 못 알아본 너 흑석이 눈에 파물고 싶다 이 새끼야 어? 야 어디서 어? 친구 오늘 와이프 타러간 거 저 빠졌네 어? 좋아할 사람이 없어 친구 와이프 좋아하냐 응? 하 하 그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뒤져 너 죽고 싶다며 내가 너한테 싫어 말한 거야 니가 죽고 싶다며 어? 가만히 우리 공급에 가서 생각해봐 나 화가 나서 너의 마음이 아직도 너 와이프의 상 판단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웃으면서 아침밥 주지 웃으면서 너 대하지 그게 더 무서운 걸 니가 왜 몰라 어? 너 나랑 내 키 할래? 내년 2, 3월달 안 찍으면 내가 손을 장지칠게 어? 너는 빈 몸에 알거지로 쫓겨나 물론 남자가 빈 몸에 알거지로 쫓겨나도 다시 돈을 번대 그러나 가정의 울타리 가정의 소중한 것은 니가 그때 끼우칠 거라는 거지 어? 그때 너는 어떻게 할래? 어? 너의 비참 맘은 어떻게 할래? 야 친구 와이프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어? 니 와이프한테나 지금 싹싹 빌고 너 와이프한테나 어? 어디 저기하나 니 와이프 저기나 단속이나 잘해 그런 단속 말고 마음의 단속 어? 그러면 제가 용서를 빌면은 그럼 와이프가 용서가 안 낸다고 그러니까 화가 더 나은 거라고 얘가 상파하기 안 되네 지금 딱 이거야 다른 여자처럼 애기 데리고 어? 애기 때문에 참아줄게 그게 아니라고 이미 마음에서 이미 굳어버렸어 어? 니가 얼마나 무시했으면 굳어버렸겠냐 니가 흙 속에 진주를 놓쳤구나 진흙 속에 진주를 어? 내년에는 핏눈물이다 한 가족도 못 지키면서 무슨 여자 타령이냐 응? 응 근데 그래도 방법이 좀 없어 응? 방법이 있다 친들 이 정도 상처 너도 한번 이 정도 아픔은 겪어봐야지 너도 니 친구 와이프를 건든 쟤 알았어? 얼마나 피만 쓸었을 거야 자기 응? 그렇게 두고 옆에서 그렇게 웃었을 때 걔가 참 그 여자가 잠 잤을 것 같아? 안 자고 피눈물을 흘린 게 보인다 응? 이 새끼 정신 차려 알았어? 응 응 널 똑같이 한번 당해봐 똑같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응? 방법이 있어서 안 가르쳐줘 응? 가르치기 싫어 됐어? 네 그래 그래 그래